헬로우 나의 손끝 내게 잡는 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한균 씨 차다 일어났어? 차다 일어난 거 같은데? 방금 저기서 자고 있었던 거 같은데? 일하고 있어 현빈이 왔습니다 출근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 주무시고 계셨나요? 잘하려고요 춤도 해요 아이고 춤도 네 지금 다 전멸였습니다 아까 저기 보이는 켄터 형이랑 동아의 둘은 손잡고 자던데 그새 곰수석에서 이별했나 보네요 영국 씨 어? 너무 어두워 그렇지 오늘 처음 렌즈를 껴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진짜 옆에 카메라 한 세 대 있었는데 어 진짜 뭐 눈이 깨끗하게 해서 눈을 못 뜨는데 이러고 이러고 가긴 했어요 지금 세 명 다 렌즈 꼈습니다 화남 표정 화남 표정 하나 둘 셋 웃는 표정 하나 둘 셋 잉 땡스 왜 갑자기 운동하는 거야? 파손꼬리 보여야 됐네 아니 아직 모잘라 아직 모잘라 아니요?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저요? 네 제가요? 네 이거 쓸까? 응 나 많이 한 거 같은데 아니 뭐라고 해야 돼? 이제 사실 제가 좀 생각이 깊고 배려도 많이 하는 성격인데 편집하는데 이게 어려우실까봐 일부러 필요한 분명은 딱딱 다 있습니다 네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네 고마워하지 않으셔도